저 기다려 나는 좋은데 나만 답해 왜 이리 괴로운 질해 너는 또 왜 불어온 질해 자꾸만 날 탓하다 별로 달라지는 게 가장 많아 근데 물들만 끊어줄 거야 아직도 쌓인 일이 많아 너가 나에게 놓치지 않아 아 저걸 갑자기 낯설게 이렇게 좋습니다 많은.. 어제보다 더 많은 것 같지 않나요? 아 어제 하는 분도 계시.. 잠시만요 좋습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? 아 그러게 나도 이게 궁금하긴 하다 아.. 아.. 뭔가 삐 하기는 싫어 그냥 뭐라 해야 되지? 약간 삐 이런 느낌이야 뭔가 그런 느낌이라 너무 작아 애가 약간 근데 나는 혜미도 좋아요 뭔가 애가 좀 친근해 친근해서 좋은 거 같아요 그냥 그 이유 자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? 아 여기에 되게 신선해 연애운이 들어왔는데 연애를 못하면 입덕을 하고 덕질하면서 들어온 연애운을 다 쓴대요 그리고 그 운은 덕질 상대방에게 다 갔대요 제 4년치 연애운 별님께 다 올인했습니다 앞으로는 뭘 더 해보고 싶었나요? 뭔가 운세 본 거 같아 이게 그런가요? 앞으로 해보고 싶은 거 그래서 저는 뭐 마마무도 그렇지만 제가 이번에 또 콘서트를 시작하잖아요 해외 팬분들도 만나보고 싶어요 뭔가 너무 재밌을 거 같아요 그냥 같이 노는 게 그냥 저는 팬분들을 많이 만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중성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저는 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굳이 당연히 나를 좋아해주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냥 팬분들이랑 하고 싶은 거는 다 하고 싶어요 뭔가 팬미팅도 다 하고 싶고 뭔가 그런 거? 그냥 할 수 있는 거 다 다 해보는 게 뭔가 그게 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 여기 저의 뼈를 걱정해주는 얘기가 있네요 별이 뼈는 괜찮아요? 써줘 있는 대로인 거예요 쩌는 안무는 너무나 좋은데 걱정되누 뼈 뼈 뼈 괜찮아요? 뼈 괜찮고 아니 제가 한번 허리를 아프고 나니까 허리를 제가 안 쓰는 거 같아요 저도 모르게 무서워서 그래서 약간 지금은 너무 튼튼해요 제가 무리하지 않고 또 그리고 힐을 신으면 바로 아픈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후로 힐을 버렸답니다 힐이 너무 불편해요 많이 힐이 너무 불편해요 많이 그리고 근데 여기 나 이거 처음 봤어 보여요? 보여요? 몽깅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걸 누가 쓴 거야 누가 쓴 거야 아니 제가 이걸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직원 언니분께서 몽깅이라고 별명이 생겼는데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몽깅이 뭐예요? 잘 읽거든요 그랬더니 몬스터 애깅이라고 왜 그들 그러실까? 몬스터 몬스터 저 고개에 애깅을 붙이는 걸까? 이 친구들 그렇다고 해요 아이고 자 다음 세 달 동안 무조건 쉬어야 된다면 제일 어떤 걸 하고 싶나요? 근데 저는 쉬는 걸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쉬면 생각이 너무 많아지긴 하거든요 근데 무조건 쉬어야 된다면 여행을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여행을 다닐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여행을 다닐 것 같고 그리고 뭔가를 배울 것 같아요 조금 배우고 싶은 게 얕게 많아요 얕게 약간 한 번씩 건드려보는 근데 별로 쉬고 싶지 않아요 몸은 힘들어도 쉬면 정신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항우루 최대 몇 개? 항우루 한 번에 여섯 개? 최대 근데 하루 만약 하루를 주어지면 거의 한 삼사십 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루를 지워진다면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이번 안무나 무대에서 유달리 넬름 하는 파트가 많던데 하실 때 무슨 생각을 하나요? 넬름 파트가 있어요? 뭐지? 넬름? 넬름이? 이 넬름? 이렇게 넬름 하는 거야? 내가 그런 파트가 있었나? 잠깐만 아 그게 제 버릇인 것 같아요 누구야 누구야 진짜 너 싸우자 나 오늘 옷도 이렇게 입고 왔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? 그치? 그치? 근데 그냥 넬름 하는 게 제 버릇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저도 모르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넬름 하는 안무를 만든 건 아니에요 저는 이 얘기도 많이 보긴 했거든요 투피엠 선배님의 우리집 커버 댄스 해드려고 하시는데 근데 저는 진짜 몰라요 이 춤을 그냥 이것만 알아요 이것만 이거 이렇게 끌고 가는 거 그것만 알아요 그래서 뭘 커버를 해줄 수가 없는데 나중에 한번 제가 영상을 보고 어렵지 않은 안무다 하면 저의 SNS에 짧게 한번 조금이라도 근데 어렵다 이러면 아 못하겠어요 할 거예요 일단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힙 안무와 닭싸움은 안무 중 더 힘든 안무는? 딱 봐도 티나지 않아요? 근데 힙은 힙 때도 힙 때도 와 이거는 진짜 아 못할 안무다 저희 못해요 이랬었는데 멤버들이 이 춤을 추고 나면 건강해져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혼자 해서 더 힘든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른 멤버가 이제 파티일 때는 양쪽에서 그냥 살살만 추면 되는데 그냥 무조건 계속 세게 쳐야 되니까 그게 힘든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? 별이의 옷장 얼마나 커? 옷장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?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? 음 좋아 일단 행거로 하나 둘 셋 일단 행거가 한 세 네 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옷장이 하나 둘 셋 넷 다 아니다 옷장이 한 네 개? 행거 세 네 개? 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약간 뭘 이사 갈 때마다 그래서 이사를 자주 안 가긴 하는데 이사 갈 때마다 무서워요 좀 약간 옷이 약간 옷 속에 파묻혀 사는 느낌? 그런 것 같아요 버리는 걸 못해요 제가 그래서 조금 많이 싸져 있는 것 같아요 스물 아홉 별이가 스물 여덟 별이와 서른의 별이에게 하고 싶은 말 잠시만 스물 아홉 별이가 스물 여덟 별이와 서른의 별이에게 이게 무슨.. 뭐지? 잠시만 스물 아홉 별이가? 스물 아홉 별이가 있어 근데 스물 여덟 별이와 서른의 별이에게 아 어? 잠깐만 스물 아홉 별이가 스물 여덟 별이랑 서른의 별이에게 하고 싶어 아 이거네 스물 아홉 별이와 스물 여덟 별이 둘이 그 아이가 서른 별이에게 하고 싶은 말 아니야 아니라고? 무슨 말이야? 진짜 설명해 줄 사람 아 스물 아홉 별이가 스물 여덟의 별이와 서른의 별이에게 하고 싶은 말 아 두 명에게 하고 싶은 말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스물 여덟 별이 스물 여덟 스물 여덟 때는 오 조금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건 지금은 되게 어떻게 보면 많이 생각이 튼튼해졌는데 스물 여덟의 별이는 조금 많이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냥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조금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좀 깊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게 별거 아니었던 거죠 굳이 뭐 예를 들어 너 밥 먹었어? 이걸 그냥 밥 먹었어? 그걸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 안에 무슨 뜻이 있을까? 왜 나한테 저렇게 말했을까? 약간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왜 굳이 내가 그렇게 피곤하게 살았나? 싶은 생각이 들어서 스물 여덟의 별이에게는 그냥 단순한 게 좋은 거야 단순하게 단순하게 살아야 너가 건강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고 싶고 서른의 별이는 하.. 서른 서른의 별이 제 오늘 서른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그거 아시나? 논스톱 거기에 보면 대학생들이 뭐 스물셋, 스물 네 살 이렇게 됐었잖아요 저는 당연히 제가 어렸을 때는 그거 보면서 스물셋, 넷에는 대학교 생활을 하고 그리고 스물일곱 살에는 결혼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결혼이 빠른 게 좋은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너무 크고 서른의 별이는 조금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너무 진짜 이 틀 안에 나를 내가 막 밀어넣었어요 근데 서른의 별이 그때부터 시작이니까 조금 많은 사람들을 품고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냥 많은 것들에 두려움이 없는 나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스무살 시작 때도 그렇게 음 별 별생각 없었어요 스무살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몰랐는데 그냥 서른 살 때도 별생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생각이 많아지면 진짜 끝도 없으니까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냥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귀여워 자 뭐가 있을까요 약간 여기 그거 같아 무슨 나 강연하러 이렇게 있고 강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약간 다행히도 눈화장을 좀 연하게 봐서 다행인거지 그 눈화장은 무슨 얘기를 해도 약간 화나보여 나는 그쪽한테 화난게 아닌데 약간 그래 볼거에요 가장 녹음하기 힘들었던 곡 그게 그 달이 태양을 가릴 때에요 왜냐면 이게 저의 발성이 너무 달랐던 곡이에요 뭐 안녕 겨울 뭐 이런 제 발성이었으면 달이 태양을 이렇게 바꾸니까 제가 진짜 조금 뭐야 제 자신을 다시 찾게 되는 느낌이어서 전 이 노래가 좀 어려웠고 이런 노래를 뭐 듣기만 했었지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힘들었던 곡이 이 노래인 것 같아요 다른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웠어요 그냥 술술 일지도도 한 번 녹음하고 끝난 곡이라서 그래서 되게 쉽게 쉽게 했어요 그렇답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언니 셀럽 알람 해줄 생각 있어요 이게 뭐에요? 셀럽 알람? 그게 뭐 뭐 시청해야 되는거에요? 이거 쓰신 분은 이거 쓰신 분은 그걸 내가 하고 싶다고 말하면 해요? 아 아 그래? 아 그럼 그걸 내가 삼성에 저도 하고 싶습니다 이거 하는데요? 내가 아 내가 신청하면 돼? 아니 왜냐면 대부분 그런 것도 거기서 들어와야 뭐 해주실 수 있습니까? 얘기해야 되는 건데 제가 먼저 제안서를 넣을까요? 네 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자 이제 토크는 말고 어제도 보여줄듯이 오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헐 에휴 참 참 안 돼 그 들었던 것 해야 돼요? 네 네 자 다 들었던 거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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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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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궁금한 거 있어 잠깐만, 솔직히 집에서 연습하는데 물어봤다 ㅋㅋ 누가 너 뭐하니? 이라고 물어봤다, 이 부분 했을 때 그런 사람 없었어요? ㅋㅋ 있었어요? ㅋㅋ ㅋㅋ 아, 집에서? 다른 말은 안 하셨고요?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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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술이 안 찢어져요 회가 다 입어요! 여기를 화음을 알겠어요 더 추가 안 할게요 더 추가 안 하고 자 사진을 그럼 가볼까요?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 그거 할 때 뭐가 안 없잖아 자 이거부터 할게요 어머 귀엽다고도 했지 오늘은 귀여운 거 아니니까 귀여워 어쩜다 이것도 이거 미래로 가는 길 제가 미래로 가는 길을 열어볼게 우와 어머 이런 느낌 어머 약간 다비치 느낌 약간 다비치 좋습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가 다 해줄 줄 알았지? 난 똑같지 않아 잠깐만 추려야지 자 못 추리게 자 보세요 여러분 어우 어렵겠다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기다렸어야지 이거 고민하고 계세요? 여긴 또 소품이 있더라구요 아니다 잠깐만 소품 하나 더 했으세요 소품 소품 이렇게 좋았어 이건 여기지 각자 소품이 하나씩 있어요 1번, 2번, 3번, 4번 하나 내 맘이야 두 개? 두 개? 자 그러면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아 얘는 약간 어 그거다 화이트, 블랙 약간 몬스타, 몬스터 네 누구야? 누굽니까? 자 그럼 다른 걸 어떻게 섞었으면 좋겠어요? 아 한 번 해 아 잘 내려놓고 그래 알겠어 자 첫 번째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아 이건 없어? 이건 없어? 두 번째 어? 두 개 비슷한데? 잠깐만 세 번째 아 얘네들 다르네 어 녀의 어 뭐야 아 이 사람들이 다해주세요 다 해주면 뭐해줄건데요 다 줄게요 사랑해준다고요? 왜? 어 무슨 걱정물네 아 어머! 웬일이야! 좋았어 자 다음 거 갈게요 약간 이거 잘 어울려요 우물이 이제 저녁이 오오오 이야 세상에 들고 있어야겠죠? 어머 후우우! 오케이 자 저 두 개가 남았는데 두 개 다 할게요 후후우우!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후후우! 어머! 어머 좋아! 꿈 잘 갑니다. 시작! 좋아요. 마지막. 마지막. 이 친구는 직접 만들었다고 해요. 이거 만든 거라고 해요. 이게 어떻게겠죠? 어머, 어머, 어머. 그래요? 잠깐만. 아까부터 말이 잘하는데? 좋아요. 자, 여러분. 이제 뭐 없어요. 좋아요. 이 사람들이. 이런 애들이 싫어. 이런 애들이. 멋있어요. 얘가요? 네. 잠깐만, 시력 검사 해야 될 것 같은데? 어머. 시크해요. 약간 되게 기계처럼 반했어, 방금. 이거 별거 아닌데? 약간 이상하네? 자, 여러분. 이제 질문. 아, 이거. 별이 언니, 일지도 드려주세요 하는데 제가 일지도를 틀어주실 수 있나요? 그 위임을 부르는 거 같아요. 제가 가사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. 3번 트랙일 거예요. 아마도. 일지도. 소리를 좀 켜줘서 제가 가사를 기억이 안 나서. 자, 올라가 볼게요. 자, 올라가 볼게요. 이번 좋은 아침. 다들 평온한 집. 밤새 쌓이면 쓰지 조금만 더 기다려. 날은 좋은데 너만 다 쾌. 왜 이리 두른지. 봄이 또 왜 뭐가 온지. 봄이 또 왜 뭐가 온지. 봄이 또 왜 뭐가 온지. 자꾸 마운 날 탓하다. 별로 달라지는 게 없잖아. 별로 달라지는 게 없잖아. 자꾸 네. 물들어올 때 끊어줘야지. 아직도 쌓인 일이 많아. 내가 나에게 눈치를 주네. 맘이 못 잡힐 지금. 배부른 고민일지도. 혼자 키우는 걱정일지도. 불만 뱉게 쌓인 매일 매일. 꿈꿔왔던 나일지도. 나 이거 녹음하고 처음 불러봐요. 그래서 가사를 모르겠네. 가사를 모르겠어요. 진짜 그때 녹음도 한 번에 했다 했잖아요. 듣기만 했지. 불러본 거 처음인 것 같아요. 다음에 콘서트 오시면 연습을 해서 더 한 곡을 다 들려드리도록 또 일지도가 어떻게 무대가 꼬맨을지 모르잖아요. 그렇죠? 언니한테 포도는 어떤 이미지인가요? 이거 안 했죠? 포도는 차가워. 나는 이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야.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. 그 포도 색깔이 되게 다크하잖아요. 알 말고 겉을 싸고 있는 거. 안에는 너무 말랑말랑하지만 겉에 가까운. 저는 그 아이의 색깔을 참 좋아해요. 그래서 저는 포도가 일단 저한테 첫 번째. 그리고 두 번째는 햄. 세 번째는 없어. 왜? 내 마음속에 그렇다는 거예요. 내 마음속에 걔는 없어. 게일이 형 좋은 기억이 생기면 가이를 세 번째로 넣어볼게요. 백별, 흑별 싸우면 누가 이겨요? 누가 이겼으면 좋겠어요? 흑별! 흑별! 흑별? 근데 이 노래 들으면 백별이 이겨요. 흑별은 어둡지만 백별은 별이 되어 널 비춘다고 하잖아요. 백별이 그런 아이야. 네. 왜 이렇게 다크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. 백별이 걔هم 약간 왜 착하냐면 어두운 길에서도 내가 빛을 되어주 heps 따라 너가 갈 길을 가게 해주겠다. 뭔 말이에요. 오오. 아시겠죠? 백별! 내가 볼 때 저희 회사분들도 다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둘 중 누가 좋냐고 닥캠이 좋대요 닥캠 거기서도 햄이 나왔어 그래서 닥캠? 닥캠이? 약간 이러고 닥캠 파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백캠을 지지합니다 그 친구는 그 친구가 없으면 어두워 다 다 어두워 빛나지 않아요 여러분 백..백..어렵네 잠깐만 그 친구를 좋아해 주세요 아셨죠?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음.. 우와 이거 좋다 근데 아직 없는데 이 질문 좋은 것 같아요 생각해 볼 수 있겠어 덜이 솔로 콘서트 드레스코드 있나요? 오오오오오 누구예요? 어 되게 똑똑해 나 생각지도 못했어 제가 드레스코드 드레스코드 그럼 내가 드레스코드를 정해주면 다 그렇게 입고 오시는 건가요? 네 하하하하 좋았어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좋은 아이디어 자 이제 거의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에요 아 마지막 진짜 마지막 박온강.. 박온강 근황이 궁금합니다 아 지금 원래 대박이만 토실토실했었는데 지금 건강이 맞아 하하하하 저 건강이 그럴 줄 몰랐거든요 건강이 맞아 하하 이 친구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요 하하하하 아 근데 제일 귀여운 건 대박이가 맞아요 근데 나름 각자의 개성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개성을 미뤄가 봤어 하하하하 제가 볼 때 엄마 아빠가 너무 많은 간식을 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도 운동도 잘 못 시키니까 그래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박온강 친구들이랑 아 근데 무슨 사랑니랑 얘기하는 거예요 박온강 친구들이랑 나중에 언제 될지 모르지만 방송을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왜냐면 난 잘 안 친해 사실 왜냐면 안 친한 이유가 이제 그 친구들이 집에 오고 나서 나는 애기때만 보고 난 계속 따로 사니까 근데 제가 가면 당연히 반기죠 반기지만 약간 이리 와 이러면 아빠가 이리 와 하면 가 내가 같이 이리 와 해도 뭐 앉아 해도 내 말 안 보고 다른 데 보고 있어 약간 그런 모습에 하루를 한번 같이 지내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 할 게 너무 많아서 앞으로 보여줄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저녁에 삼겹살을 먹을 거예요 우와 우와 거기에 김치를 쫙 같이 해가지고 한라분이라고 해주시면 해가지고 같이 구운 다음에 이렇게 딱 같이 김치랑 한입 먹고 된장찌개 한입 떠먹고 거기에 생각나죠? 배고프.. 빨리 밥 먹고 싶어요 아 진짜 여러분들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하.. 갑자기 배고프시잖아요? 배에서 막 꼬르륵 소리.. 안 배고파요?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났는데? 꼬르륵 소리를 빌려주고 싶지만 여러분들 조심히 들어가시고 배고파요 밥 밥도 안 먹고 왔다며 네.. 빨리 밥 먹어야죠 나.. 누구야? 어떻게 배부를 수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.. 에? 나 거짓말 탐지기 갖고 와 밥 안 먹어도 살 수 있다고? 알죠? 밥 안 먹으면 예민해진 거.. 아 만지지 마세요 빨리 해주시면 안 돼요?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 안 먹고 와가지고 언니 제 이름은 분별인데요 아.. 그냥 사이트 하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어 너무 예민해져서 그럴 수도 있어 사람은 굶으면 안 돼요 굶으면 안 되고 저도 많이 먹지는 않는데 그냥 조금 조금씩은 먹어요 찾아오시면 안 돼요 요즘 좀 살이 빠진 것 같긴 해요 저도 아.. 살이 빠진 것 같은데 왜 빠진지는 이유는 있죠 이유는 있는데 왜냐면 진짜 최근에 너무 예민했어요 그냥 예민 예민 이랬었어요 너무 하나하나 1부터 100까지 솔로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신경 써서 하고 싶은 걸 당연히 하니까 그런 게 맞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솔로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회사는 진짜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원래 대부분 각자 회사를 오면 고민할 때가 있어요 아 이 회사가 나랑 맞나? 이런 고민이 있는데 저는 그냥 이번에 한 번 더 느낀 것 같아요 이 회사 아니었으면 나는 내 모습이 없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회사가 없었으면 우리 네 명도 각자 색깔을 못 보여줬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도 부족한 만큼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시너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개인활도 저는 제가 이번엔 팬사인회도 하고 싶다 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본인이 대부분 추진할 수 있어요 뭐 뭐 라디오를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이런 거 다 회사에서 이제 그래 무조건 들어줘 이게 아니라 당연히 상의를 하고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건데 저는 팬사인회 하고 싶고 그러니까 근데 콘서트는 대표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너가 너무들이랑 팬들이랑 하는 걸 좋아하니까 콘서트도 같이 계획을 해보는 게 어때?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좀 감동 받았었어요 그래도 제가 또 저의 생각을 또 다 아시니까 그래서 콘서트는 대표님과 함께 계획을 하게 된 거고 그다음 앞으로 그냥 저희 솔로 활동이든 당연히 마마무는 이제 전체니까 저희 한 마디씩 하다 보면 별 길이 이제 먼 산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잡아주는 분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솔로는 각자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같이 놀고 싶어요 와서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 거 같아요 저는 방송 나가서 잘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냥 팬들이랑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제가 이 무대에서 춤을 추고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밥을 먹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길게 얘기하면 밥을 먹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 꼭 챙겨 먹고 삼겹살 이렇게 소 드실분 드시고 곱창 드실분 드시고 거기다 딱 하나 하고 여기 학생분들은 드시면 안되고 아시죠? 사이다, 콜라 드시고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만날 기회가 100% 있고요 자,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, 그럼 지금까지 I said... 마모 감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약간 오늘 강연하러 오는데 이런 복장으로 강연하러 온 사람한테 강연을 들으시겠습니까? 네 오케이, 오늘도 하나를 내가 바꿨어 이런 복장이 중요한 게 아니야 복장이 중요한 게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셨죠? 내가 오늘 하나 부셨어 자 조심히 가세요 밥 맛있게 먹고 내 생각 한 천배는 더 해야 될 거 같아 내가 바쁘지 않거든